아침식사로 치아시드를 먹으면 하루를 에너지로 가득 채울 수 있다. 슈퍼푸드인 치아시드를 꾸준히 섭취하면 영양성분 덕분에 건강한 몸무게와 좋은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다. 게다가 다른 음식과 쉽게 겨드려 먹을 수 있어 좋다. 치아시드는 우리 몸에 필요한 식이섬유, 아미노산과 건강한 지방이 풍부해 완전식품에 가깝다. 치아시드로 빠르고 건강한 아침식사를 준비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아래에서 치아시드로 만들 수 있는 아침식사 레시피를 참고해보자. 먼저 치아시드의 주요 효능을 알아볼 것이다. 치아시드의 효능 홀리우드의 많은 연예인들이 다이어트 음식으로 치아시드를 추천해 왔다. 치아시드는 본래 과테말라와 멕시코에서 생산되었지만 요즘에는 전세계에서 구할 수 있는 식품이다. 약간 견과류 맛이 나기 때문에 과일이나 요거트에 섞어 먹기에 좋다. 물에 몇 시간 정도 불리면 독특한 젤라틴 질감을 느낄 수도 있다. 우리는 왜 치아시드를 먹어야 할까? 오메가3 지방산이 많아서 콜레스테롤 조절과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 단백질과 탄수화물이 에너지 대사량을 증가시키고 신체와 정신 건강을 돕는다. 치아시드에는 몸무게 강량과 근육량 증가에 도움이 되는 아미노산이 많다. 항산화 기능으로 세포를 보호하고 조기 노화의 위험을 감소시킨다. 치아시드의 식이성 유는 소화 기능을 개선시키고 변비 및 속쓰림 증상을 완화시킨다. 세로토닌 생산을 돕는 트리프토판을 함유하고 있다. 이는 불안, 우울증, 그리고 수면 장애에 도움이 된다. 치아시드를 먹는 방법 치아시드로 아침 식사를 하면 모든 영양분을 섭취함으로써 우리 몸을 재충전시킬 수 있다. 에너지를 얻음으로써 치아시드는 몸무게 감량을 돕는 데에 사기능을 향상시킨다. 치아시드로 아침 식사를 만들어보자. 1. 그린 요거트와 치아 시드의 맛있는 아침 식사는 우리 몸의 근육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양질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다. 또한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의 원천이 되기도 한다. 이 프로바이오틱스는 소화관의 pH를 조절하고 염증 수치를 낮추고 변비에 도움이 된다. 재료 그린요. 겉이 1월 2일 컵, 125ml, 치아시드 1큰술, 15g, 좋아하는 과일, 보통 바, 나나, 키위, 딸기를 추천한다. 준비 그릇에 그리교 겉을 담는다. 치아시드를 넣는다. 과일을 넣고 스푼으로 젓는다. 2. 치아시드 요거트 망고 스무디 아침 식사로 가장 빠르면서도 맛있게 만들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다. 이 스무디는 소화와 불안 해소에 도움이 되는 식이섬유를 함유하고 있다. 또한 소량의 아미노산이 있어 신진대사와 근, 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 재료 잘 익은 망고 1개 천연 요거트 1컵, 200ml, 치아시드 2큰술, 30g, 준비 잘 익은 망고를 썰어 믹서기에 넣는다. 요거트를 넣고 잘 섞는다. 그릇에 담고 치아시드를 넣어 먹는다. 3. 우트밀과 치아시드 5. 트밀은 만드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고 복잡하지만 완벽한 아침이 될 수 있다. 15. 분만 투자하면 매우 맛있고 영양분과 에너지가 풍부한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다. 3. 물 2컵, 500ml, 우트밀 1컵, 105g, 계피가루 2큰술, 30ml, 꿀 2큰술, 50g, 소금 약간, 입맛에 따라 치아시드 4큰술, 60g, 준비 물, 계피가루를 냄비에 넣고 끓인다. 끓기 시작하면 우트밀을 넣고 불을 최대한 약하게 줄인다. 5, 8분가량 더 끓인다. 불을 끄고 식힌다. 꿀과 소금을 첨가한 다. 우트밀을 그릇에 옮겨 담고 치아시드를 넣는다. 상고, 견과류나 베리류과 밀, 바나나 등을 넣어 먹어도 좋다. 4. 팬케이크와 치아시드 2 맛있는 팬케이크는 밀가루와 치아시드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마트에 파는 팬케이크보다 더 건강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다. 또한 칼로리가 낮으면서도 한동안 허기를 조절해 줄 수 있다. 재료통, 밀가루 3컵, 375g, 치아시드 1큰술 15g, 물 1월 1컵, 100ml, 으깨 견과류 3큰술 45g, 올리브오일, 필요할 경우 준비 올리브오일을 제외한 모든 재료를 볼에 담고 섞는다. 두꺼운 반죽이 될 때까지 잘 섞는다. 면보로 볼을 덮은 후 30분 동안 그대로 둔다. 30분 후 올리브오일을 후라이팬에 얇게 두르고 팬케이크 반죽을 올린다. 앞뒤가 노릇해질 때까지 굽는다. 이렇듯 치아시드로 아침 식사를 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고 또 맛있기도 하다. 아직 만들어 본 적이 없다면 레시피를 참고하여 만들어 보길 바란다.